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대표 사기 혐의 구속에 비선실세 의혹까지 불거진 출자회사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지분 정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카이스트는 보유 중인 아이카이스트 지분 49%에 대한 가치평가에 착수했으며, 평가 금액이 산정되면 아이카이스트 측에 최종 매입 의사를 물은 뒤 장외 시장에 내놓을 계획입니다. 현재 아이카이스트는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, 최순실 씨 전남편인 정윤혜 씨의 동생이 부사장으로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선실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지난 2011년 4월 설립된 아이카이스트는 교육 소프트웨어 등을 히트시키면서 창조경제의 아이카으로 떠올랐습니다.